여러분 안녕! 종이나라예요. 오늘 접을 종이접기는 바로 몬스터 책갈피 종이접이랍니다. 간단하게 꾸며서 책갈피를 한번 접어보아요. 먼저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, 풀, 그리고 몬스터를 꾸며줄 여러가지 조각들이 필요합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먼저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. 색종이를 세모로 접어주세요. 반으로 세모로 한번 더 접어주세요. 양쪽을 뒤로 접어주세요. 양끝쪽을 뒤로 접어주세요. 양쪽을 아래로 접어서 내려주세요. 멈춰주세요. 멈춰주세요.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한 장만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. 양쪽을 뒤로 접어주세요. 양 끝을 그대로 올려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. 가운데 벌어지는 곳에 여기 양쪽을 안으로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책갈피는 완성이되었어요. 우리 친구들이 여러가지 종이를 이용해서 몬스터로 꾸며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몬스터를 꾸며 보았어요. 우리 친구들은 더 무섭고 멋있게 꾸밀 수도 있겠죠. 오늘도 종이나라 종이적기 재미있었나요? 다음에도 종이나라와 또 만나요. 안녕